에펙트 & 에펙트 찼칼 사람 너 안 갖고 왔어? 젤리 젤리 심상젤리 이런거 없어? 으흐 간힙니다 댄에 남건 땅파 카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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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! Look at her! 안녕! Look at her borsai! Oh my god! So cute! I don't like my borsai! Shov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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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genuinely 왜? 섹시하잖아요 안그래도 요즘 리사가 이렇게 많이 터치터치하고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? 저죠? 어? 너 오늘 예쁘네 너도 예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들 집중해주세요 네 사실 제일 집중하는 것은 우리였어요 맞아 맞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지? 다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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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애완동물이에요 아 뭐야 바로 어떻게 볼까요? 너는 1위에 동약으로 뭐하고 싶어? 저요? 응 여러분 그럼 그럼 우리 20분에 꺼야겠다 오케이 3분 후에 꺼야돼 I'm sitting on Rosie I'm sitting on Rosie 이쪽으로가 대중으로 가는 길 과연 제가 라리사와 세이프한 밤을 보낼 수 있을지 일어났는데 라리사가 제 위에 있을 것 같 tactile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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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부분이 킬링파트라고 생각하세요? 음 저는 제니언니 파트에서 원 투 쓰리 할 때 언니가 되게 섹시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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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이렇게 해야 돼? 뭐야? 예쁜데? 안녕 안녕하키 귀여워요 아하하하 엠리 아하하하 근데 그게 진짜 웃겨요. 막 가만히가 아 개그욕심 이러면 알고보니까 뭐 하라는 거야. 좀 이상해 너 아니 크롬프를 너무 잘 쳐서 진짜 너무 심쿵했어요 걸크러쉬 언니 오늘 좀 이쁘지 않아요? 여러분? 진짜 너무 이뻐! 진짜 이뻐! 이거 해달라고? 어? 우리 그럼 베스트프레인이야 짠 짠 짠 짠 얘 이상하게 좋아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라고? 아무한테도 그 음을 그 멜로디를 들려주는 거였어? 나 너무 성격 많았고 갑자기 제 팔 줄도 모른다고 야! 김주사 나를 봐! 여기서 다음화 왠지 이거 표현 시작 이거 뭐해? 한 번만 내가 보느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? 한 번만 더 좋아 한 번만 더 좋아 라고 하는게 바로 이 영상은 그 영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마지막 대기 이 친구의 핸드폰을 부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오 그래요 오 오 대박 Ε!"옹 오 오 예!"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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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어떻게 하는거야? 간지 없지? 너무 방 띵히 해 찰싹 spotted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4번째 둘 중에 마지막 4번째 마지막 끝 뭐 진짜? Mary me Rosie That was dying 따라인 힘urm 백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안돼. 왜 가서. 아아아아아아. 맞아요.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진짜. 내가. 나 진짜 아기 편성. 만난 지 3일째였는데 무모모로 탕 안에서 뜨거운 탕 안에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몸을 서로 트고 그때부터 룸메이트가 됐어. 잠깐만 아 뭐라고 해 달라고 부끄러운데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